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어스쿨 토플의 류영진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2024년도 하반기 스피킹에서 뭐가 나올까를 맞춰보는 적중 특강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피킹은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20점 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토픽 자체를 잘 잡고 가면 되게 빨리 점수를 낼 수 있는 과목인데 스피킹 1번에서 도대체 뭐가 나올까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일단 Children이랑 Young Adult에 관련된 주제들은 좀 잡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냐? Vote. 청소년들이 투표해도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면 Experiment. 학생들끼리 실험을 할 때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만 실험을 해도 괜찮을까요? 또는 Travel. 애들끼리 여행 가도 되나요? 또는 Jobs. 뭐 대학교를 합격하고 난 뒤에 또는 그 전에 Part-time Job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게 Children이다. 그러면 집안일을 시켜야 될까요? 뭐 이런 주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전한 어떤 성인이 되기 전 단계의 어떤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괜찮니? 안 괜찮니?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점수를 받고 싶으시다면 근거를 잘 설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개념을 정의 내리는 거예요. 키워드를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수사적으로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오늘 팁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Children이나 Young Adult가 나왔어. 무조건 Immature. 아직 성숙하지가 않잖아. 뭐 이런 느낌입니다. 또는 Inexperienced.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혼자 하면 서툴다니까? 실수한다니까? 이런 식의 어떤 따뜻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Define을 해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Communicate, Share Ideas. 좀 소통하면서 같이 문제를 합동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어른들이 개입해줘야 돼. 또는 Feedback이랑 Advice를 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또는 인터넷에 전문가들 되게 많고 학교 선생님들 전문가야. 부모님들 경험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Young Adult나 Children이 무언가를 혼자 하지 않도록 하는 답안을 내던지시고 Communicate, Share Ideas에서 같이 좀 해결해봐. Speaking 1번 무조건 만점 나올 겁니다. 점이 있고 이 표현들을 잘 가지고 가셔서 시험장에서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가 Speaking 1번 문제에서 필수적인 표현을 몇 가지 좀 챙겨간다라고 표현하면 제가 총알을 가져간다고 표현하는데 Efficient는 꼭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It is much more efficient too. 뭐 이런 식인 거죠. 훨씬 더 효율적이야. 만약에 본문 1에서 Efficient를 썼으면 밑에서는 Save time, Save energy 이런 표현들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회 또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할 때 Have time to 또는 Have an opportunity to 이런 표현들을 곁들이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건 너무 대표적이다. 그쵸? 뭐만 하면 Relieve Stress 때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림 그려? Relieve Stress. 음악 들어? Relieve Stress. 이건 주장으로 쓰기 너무 좋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Help 동사 원형입니다. 물론 뒤에 투부 정사 취하셔도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Parents can help study 뭐 이런 식입니다. 되게 이 언어를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 오신 분들은 Help 뒤에 동사 원형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Get advice 이렇게 조언을 얻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Feedback이나 Advice는 복수명사로 쓰지 않는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Advices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문제 또 만점 받을 수 있어요. 토플의 정수. 제가 항상 강조하죠. 만약에 토플 전체 영역에서 하나만 공부해. 4번일 건데 4번에서 뭐가 나올까요? 무조건 경영학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최근 트렌드가 경영학이에요. 광고랑 광고랑 음 그러니까 Commercials는 좀 더 상업적인 광고고 Advertisement 그냥 광고입니다. 뭐 뉘앙스 차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요즘에 경제 경영학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스피킹 4번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야, 광고를 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문제 나와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충분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광고를 통해서 이 소비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타겟층 있죠. 뭐 예를 들면 장난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타겟 커스터머가 Kids, 애기들이겠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시청하는 TV쇼에 자기 광고를 넣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 거 나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테크닉도 외워가셔야 돼요. 우리 광고에서 자주 쓰는 기법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Repetition이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원스쿨 토플 최고예요. 시원스쿨 토플 점수 납니다. 계속 반복해 주는 거죠. 두 번째, Demonstration. 직원이 계속 보여줘요. 이 가방이 얼마나 편안하지. 막 점프도 하고 막 푸시업도 하고 막 보여주는 거야. Time and Space.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는 어떤 장소에서 이걸 팔아야 잘 팔릴지 뭐 예를 들면 보트 만드는 회사들은 바닷가 근처에 광고를 하겠죠. 뭐 이런 기법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보트라든지 자동차 광고라든지 뭐 이렇게 프랜차이징, 햄버거 가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펜, 볼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성능이 지나치게 많이 달리면 뭐 사람들이 구매를 하니 안 하니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자, 스피킹 4번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스피킹 4번을 만점 받고 싶으면 무조건 네 문장 가는 거예요. 본문 하나당 네 문장만 말하면 만점입니다. 자, benefit of infomercials입니다. 자,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가 클레임이요. 우리 입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The first benefit is providing profound inform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아주 매력적인 어떤 제품의 특성들을 보여준다고 얘기한 뒤에 예시로 노트북이 얼마나 가벼운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광고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공부해 갈 가치가 있어요. 딱 네 문장 만들 때 표현도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만점 준비 한번 해보시죠. 자, 표현 같은 경우는 광고가 어디에 도달하다 라고 할 때는 reach를 쓰고요. 광고를 진행하다 또는 광고를 놓을 때는 우리가 place를 써요. 이거를 몰라서 시험장에서 노트테이킹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암기하시고요. 자, turn toward는 우리가 소비자 지향적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potential customers 할 때 잠재적인 마지막 특징, feature. 이 단어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필수적으로 외워가셔야 되고 노트테이킹 할 때는 F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24년도 하반기 토플 신청하셨을 때 스피킹이 24점 이상 필요하시다면 무조건 영어 덜트랑 경영학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